안녕하세요. 아지우TV 이수환의 국제 레이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영 소규업체 아람코의 기업 공개 계획을 사실상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이타는 22일 소식통을 인용 사우디가 아람코의 국내외 IPO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서 JP모관 등 실무작업에 참여했던 금융자문단도 해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 정부는 아람코의 상장은 최적의 조건일 때 우리가 택하는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로이타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아람코 지분 5% 매각을 통해서 천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하려던 사우디의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과 런던, 홍콩, 도쿄 등 세계 주요 증권 거래소는 아람코 IPO 유치를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발표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IPO는 사우디의 실세인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제안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IPO 계획 차질 소식은 그의 야심치한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표방한 소위 비전 2030 프로젝트는 원유에 집중된 사우디 경제의 성장 동력을 타변화해서 사우디를 글로벌 투자 대국으로 변모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의 경제 규모는 아랍 국가에서 가장 큽니다. 이슬람의 최고 성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안정과 성공적인 개혁 추진은 중동 지역 평화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주경제 글로벌 에디터 이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